안녕! 여기는 지금 화장실에 갔습니다. 저분은 고육면 먹방 중이시고요. 1.15원 1.15원 쓸 수 있어요, 쥐야. 조심히 먹어. 아니, 이걸 세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쥐 들고 해야 돼요. 가방을 여름이 좋아, 겨울이 좋아? 저는 여름이 좋아해요. 저는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슈아 씨는요? 한 거 같다. 진짜? 더 좋은 게 없어? 헌식이야, 언니? 헌식? 그게 뭐야? 주식. 홍식. 여기 손톱을 했는데 여기 원래 나비를 붙였었잖아요. 근데 춤출 때마다 걸려가지고 뗐어요. 슈아야 맛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맛있어! 얼만큼? 나 그거 먹고 있잖아, 아파줘. 그 정도로 맛있다는 거야? 응. 그렇군요. 시험 기간인데 이거 보고 있어. 나는 원래 이제 이름 안 되기로 했어. 나는 혼나 그러면. 혼나, 언니 혼나줘. 보지 말고 시험. 어떻게 혼나줘? 그렇게는 못 해.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응? 죄송합니다. 여기 옆에 있어. 슈아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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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저희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뭔가 콘서트 연습을 하고 하면은 자기 스스로 뭔가 좀 준비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제 한 곡이 시작하기 전에 향수를 뿌리거든요. 특히 슈아 씨가 맞으신가요? 그래가지고 향수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다른 슈아 씨 오늘 향수 있어요? 있어요. 소개해 주세요. 아니 먼저 슈아의 What in my bag 한번 해보자. 어때? 가방 소개. 내 가방 어딨지? 여기. 저 수학 가르쳐달라고요? 저 수학 가르쳐달라고요? 네. 괜찮아? 먹고 할래? 이리 와. 보여줘도 되나? 안되지. 희단은요? 아이패드. 요즘 슈아가 아이패드로 게임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야. 마스크. 여수증. 여수증 왜 안 버려. 이거 뭐예요? 새 거네요? 내가 몇 년 동안 쓰고 있는. 슈아 돈 많이 썼네. 나 많이 썼어? 13600. 너무 비쌌는데? 너무 비쌌는데? 눈썹. 향수. 이거 그렇게 많이 뿌려도 이렇게 많이 남았네? 근데 여기 저희 이름도 새겨지셨어요. 선크림. 뭐 이렇게 많다? 향수. 향수. 저기 혹시. 원쇠. 원쇠. 여기 그냥. 면허증도 있어. 이거 근데 잘 저기. 어디지? 여기. 이거 다 썼네. 그거 다 썼어. 슈아가 잘 썼네 형. 이렇게 해야 되나? 대면허증. 와. 멋있는데? 이 사진 마음에 들어. 봐봐. 나 볼래. 청소네. 어? 청스러워? 청소네. 청소네. 아니. 저희 지금 왓츠인발백 하고 있거든요. 워치인발백? 응. 나 오늘 진짜 먹었어. 끝이에요? 네. 아쉽다. 언니! 언니 있잖아! 저는 똑같아요. 이거랑. 저는 요즘 이 향수를 너무 좋아해서. 무슨 향? 한번. 근데 이거 뿌리면 더 좋아. 맘에 안 들어?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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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아요. 진짜. 이거 어디 거야? 이거? 올리브영스 사는데. 그리고. 저 어디가? 칫솔. 이거 수바저스 누구 거야? 그리고. 너 거. 나 안 씻었어. 이거. 그냥 시킨 거 아니야? 근데 잘 안 써요. 그리고 아 이거! 이거 KDA 에어팟 케이스예요. 오. 좋은데 예쁜데. 예쁘지? 아이고. 예쁘지 않아요? 수아 너 매운 거 먹어도 돼? 이제 되지. 그때 완전 돼. 말해주마! 아니 얘랑 이빨 때문에. 말해주마! 충전기. 그리고. 이건 진짜 이제 아직 써도 될지 모를 정도로 오래 써 있어요. 이제 새로운 걸로 써야 되나? 그리고 이것도 냄새 진짜 좋아요. 미카코. 수아 너 다 나온다 먹는 거? 응. 너 먹는 거 다 나온다? 괜찮아. 너 한두 번이야? 그러게? 컨실러. 곧, 곧 생을 마감하는 거 뭐지? 얼마 안 썼는데 머리를 좀, 제 머릿결이 좀 좋나 봐요 이게 살짝 한 두 번 정도 묶으면 풀려버린단 말이죠 제가 머릿속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한 세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대박, 나 얼굴 고무줄만 해, 어떡해? 뭐야 이 칭찬이야, 노랑이야 아니 거의, 거의 얼굴이 너무 작아, 어떡하지? 그러면 나는 고무줄 봐 더 작은데 지금 야, 너 왜 이렇게 얼굴 작아? 너 진짜 짜증 난다 너 진짜 짜증 난다 언니 나랑 더 하면 안 돼 너 언니 미쳐나 봐 여러분 아이들 얼굴이 이렇게 작습니다 성악이 미쳐나 봐 너 진짜 소금 탈잖아 이 핸드크림 제가 독일 공항? 투바조스 누구야? 면세점.. 모른다고! 먹어도 돼! 그냥 먹어! 먹는 사람 임자야! 아 근데 또 몰라 아니 민희야 네가 내가 투바조스 어디야! 이해해줄 거야 아마 근데 진짜 좋아요 냄새 뭐지? 아 두바이? 아 독일이야 독일? 응 이거 진짜 내가 진짜 이거 때문에 우리 비행기 놓치고 맞아 아니 그건 아니에요 좀 약간 좀 빠듯했지만 제가 원래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면세점이나 어떤 데 가면은 괜히 필요한 게 없는데 뭔가 사고 싶어 뭐라도 하나 사고 싶어 그렇죠 원래 그렇죠 딱히 필요한 게 없는데 그냥 뭔가 여기서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꼭 하나를 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제가 필요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하 너무 그냥 사봤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제가 이거를 사실 산지도 까먹고 있다가 최근에 꺼냈는데 진짜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와 냄새가 여기까지 나요 진짜? 먹어봐 야 오늘 먹고 싶은 음식 있냐고 제가 오늘 아까 스케줄 가면서 배가 고팠는데 육회 비빔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었는데 포장이 안 돼서 못 먹었는데 오늘 방금 먹었어요 근데 진짜 내 핸드폰이 인터넷에서 안 터지네 다 썼다 내가 쓰면 괜찮을걸? 굳이 그거를 그렇게 시도하고 싶지 않아 진짜? 진짜일까 봐 괜찮아 너 마음 편한 대로 해 난 빛나서 그럴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욱이야 핫스팟 틀어줄까? 라고 물어보세요 뭘? 핫스팟 틀어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핫스팟? 핫스팟 틀어줘 휴가 욱아 충전기 있어요 욱이야 이제 나와 먹어 응 왜? 아휴 와 와 헤 h 휴가 게임 뭐하냐 휴가 게임 뭐하냐 보여줘 안해 나 너 이해했네 추억 고지 잘하는데 무거운 꽃이 피었습니다 무거운 꽃이 피었습니다 그만해 불사에 접 잡아 나 진짜 저거 리얼리지 찢는다고 그랬잖아 고지 여기 갈까? 너는 가도 잘할 것 같아 그치? 근데 안 갔으면 좋겠어 나는 그거 상금 얼마인줄 알아? 얼마인데 근데 진짜 인터넷이 일해 지금 회사입니다 큐브에요 큐브 큐브 6층 우리 회사 비밀번호 보여줘 비밀번호 없어 와이파이 비밀번호 까먹었어 나 병력이 기억나 88106 뭐 줄줄 맞죠? 44106 오늘의 TMI 슈아 어딨어? 슈아 근데 나 이거 하다가 캐릭터마다 위에 이름이 있잖아 이름이 있어 근데 어느 날 제가 게임하다가 네버랜드가 적어 있어 이름 여기서 네버랜드 만났었어 진짜? 이 게이머는 네버랜드가 만났어 근데 내가 게임 이겼는데 네버랜드가 졌어요 네버랜드 졌다고? 너가 이겼어? 응 잘했어 응 근데 내가 거의 그 성이잖아 완성한 성 거의 나 거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네버랜드 그 그 그 그 그 성 기다리고 있는데 실패했어요 그 사람 좋았어요 기분이? 좋아 너 이겼어 나 엄청 열심히 슈아는 한번 게임 빠지면 그 게임 엄청 푹 빠져서 계속 어 귀여워 진짜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 부어서 그래 아파서 그래 언니 한 번 아프면 귀엽지? 나 아팠 아픈데 귀여운 적 없는데 귀여워 언니 거의 만지 말까? 왜? 나 손 닦았는데 아파 어 미안 또 언니야 방금 또 언니 아니 방금 또 언니야? 아니 방금 또 언니야? 너 진짜 기억력 안 좋다 귀여워 너 진짜 야 진짜 얘 쉬워 여기 여기 나는 쉬워? 귀엽지 찍어줄까? 나는 너 귀엽다고 난 두 번째 싫어 두 번째 아니야 다른 귀여움이야 진짜 궁금해 궁금해 뭐가 다른 제가 우기랑 슈아의 귀여움을 설명해줄게요 우기는 정말 누가 봐도 우기 삐졌어? 아니 두고 싶어 지금 자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히 선물해드리겠습니다 감자치킨 건들지 마라 너 좀 안 먹잖아 아무튼 비교할 수가 있는 괜히 귀한가요? 일단은 우기는 정말 눈도 동그랗고 얼굴도 동그랗고 누가 봐도 귀엽고 앙증맞고 사랑스러워 왜 웃어? 웃기다 왜 웃어? 아 웃기다 V LIVE V LIVE V LIVE 아 헬로 그래가지고 너 배고프지? 배고프했어 갑자기 너 언니가 아픈 척해 계속 우영면 먹었으면서 아무튼 우기는 우기는 그런 누가 봐도 귀여운 그런 얼굴 슈아는 사실 딱 봤을 때 그렇게까지 귀엽지 않아 근데 자세히 보면 귀엽게 생겼다 그러면 나는 자세히 보면 안 귀여워? 너 자세히 보면 예쁘지 아 나는 멀리서 봤을 때 귀엽고 자세히 보면 나 이거 맘 들었어 그래서 좀 다른 느낌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냥 봤을 때 예쁜 거고 배고파 그냥 자세히 보면 자세히 봐도 더 예쁘고 자세히 보면 아 너무 아픈디 네버버 저한테 더 사랑에 빠지면 괜찮아요 제가 다 이거 다 씻기지 않았어? 맛있는데 소현이 아직 뭐 먹어 순두부찌개 아니 아직 어떻게 까지 여유에 있는지 모르겠어 다 먹어 다 먹어 언니 음료수 뭘 시켰어? 주시 안 시켰어 주시는 안 시켰는데 그때 내가 그 그 그 그거 거의 다 봐가지고 선배 이거 먹었는데? 어 돌아가신 거거든 민일 찍어줄게 안녕하세요 하이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제 거 시켰는데 아직 언니 제 거 오빠 뭐 주라고 그거 누구 거야? 맛있는데 뭐라? 이거 다 먹었어? 응 주세요 언니 아니 언니 엄마 갔어? 응 어 그래? 어제 갔어? 언니들 나왔어요 언니들 나왔어요 혹시 뭐 드시는지 이거 뭔지 알아? 콧빵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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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재미없다 수박 본 적이 왔나봐 수박 본 적이 없나봐 수박 본 적이 없나봐 손에서 떼어도 돼? 때려도 돼? 때려도 되냐고? 응 어 귀여워 진짜 동그랗게 생겼어 진짜로 그건 나 그냥 내 먹게 생겼어 너는 너는 여긴 이렇게 동그랗고 이렇게 동그랗하면 너는 이렇게 동그래 아 좀 더 방울 토마토처럼 나네가 스테비아 토마토 수아 나 방울 토마토 굳이 얘기하자면 나는 호빡 고구마 다 들어가요 수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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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옷에 흘려 긴 고구마 아니면 나는 혹시 왜 발 긁으시는 건지 알려주세요 긁지 않았어요 발 긁은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땐 내 배터리가 없어서 방금은 안 된가봐 에 저도 곧 없어져요 미니씨 요즘에 콘서트 끝나니까 기분이 어때요? 순간 웃었다 뭔가 아니 뭔가 이상해요 우리가 근데 매일매일 콘서트 연습했잖아 오늘 연습 없으니까 너무 이상해 그치 이상해요 원래 지금 오늘 모일까? 아니 맨날 모이자고 했잖아 제가 맨날 모이자고 했는데 안 모이잖아 모인다 이분 가야지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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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울토마토 좀 찍어줘 나 왜 방울토마토 좀 찍어줘 나 왜 방울토마토 좀 찍어줘 나 스텝이야 토마토 나는 또 그래 나는 파파야 파파야? 그럼 나는 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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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언니 제가 어제 진짜 심심해가지고 집에서 별똥별 보다가 근데 근데 너무 어? 쭈민 쭈마어 쭈민 쭈마어 쭈민 쭈마어 쭈민 쭈마어 쭈민 쭈마어 아 재미없다 제시 선배님 언제 신고 나와요? 제가 너무 기대돼요 다음 곡으로 제가 한번 저희는 진짜 제시 선배님이 신고 나오면은 진짜 제가 첫 번째로 커버할 거예요 왜 신고해? 어? 신고? 아 신고 아 어쨌든 제가 어제 진짜 쇼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니씨 미연씨는 어제 스케줄 있었고 안되고 소연씨도 스케줄 있어서 안되고 그래서 미니씨도 스케줄 곧 끝났는데 전화해봤는데 약속 있대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쭈아씨한테 전화를 했는데 쭈아씨가 그때 일어났대요 다섯시 반에 바로 만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그럼 쭈아야 잠 깨고 나서 나야 하는데 열나죠? 지금까지 연락 없었습니다 당연히 오겠습니까? 당연히 오겠습니다 당연히 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오겠죠 딱 생각해야죠 내가 바로 나는 바로 가고 싶으면 바로 약속하지 근데 쭈아는 거의 어.. 거의 바로 약속한 적이 없었는데 네 뭐지? 아 맛있다 배고파서 온 거야? 언니 진짜 너무 배고팠잖아 나 진짜 운동 배고파서 뭐 같아요 맛있어요 이게 뭔데? 오유면 난 이거 진짜 좋아 순해잖아 그래 내가 알잖아 건들고 가고 싶다 근데 눈이 크시네요 정말 나 걷고 싶어 걸레? 응 좀 소화시키고 싶어 뭐 먹었어? 나는 육회비빔밥 여기 아니야? 여기 김밥도 있어 먹고 맞아 나 김밥 먹으면 채는데 이거 먹다가 배우려고 빈빔밥 나 진짜 김밥 먹으면 채 몰라 비빔밥이랑 우기랑 안맞나봐요 할말 있으신가요? 할말 있으신가요? 나 궁금해 여기 부어보여? 가만히 있어 정면으로 봐봐 아니? 왜 아프지? 꼬맞으니까 아프지? 민희씨 얼마 전에 OST 나오셨잖아요 아 네 오셨어요 너무 멋있는데요 소개 부탁해요 네 네 링크 OST입니다 링크 OST입니다 아 나의 하루를 알고 싶어 라는 노래인데요 혹시 제 하루인가요? 나의 하루 알고 싶어 네 내 바보의 하루입니다 언니 그렇게 될거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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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하소절 내 바보의 하루를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노래 많이 틀어주세요 너무 목소리가 좋아요 혹시 하소절 우리 어제 네 저희 부모님이 태국 태국에 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녁에 비행기였는데 한 5시, 6시쯤에 공항에 가셨어요 근데 딱 노래가 나오고 보냈어 그리고 엄마가 딱 듣고 아 노래 좋다 하고 어떤 카페 공항에 있는 카페에 갔는데 그 노래가 나온 거예요 바로? 바로? 아니 근데 공헌 뭐지? 어? 익숙한 노래인데 하고 바로 그 노래가 나왔어 너무 신기하다 아니 근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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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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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사람들 네버랜드 많아 진짜 나 찍고 있어 야 안 찍어도 음콩이 들어가죠 저 지금 아이쇼핑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야 맛있다 이거 근데 한소들 못 불러요? 한소들 못 불러요? 나 들었다니까? 내가 듣는 거 따라 들었어 난 그 전날도 들었어 으응 좀 응 따라할게 이런 떨림들 이런 떨림들 Still I'm here Say hello Still I'm here Say hello 누락하나요? V LIVE 중이야 V LIVE 중이야 구현이! I like my divers in my home If you wanna say this, do you like it? My mouse on that, oh my god Okay, I say it was my best 화이팅 화이팅 Stay in my here 편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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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들 너무 귀여워 도둑이요? 도둑? 공항 도둑 저 지금 아이 쇼핑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요? 아니 언제 저랑 쇼핑할 거예요? 저 쇼핑하고 싶어요 모르겠습니다 네 갈 시간이 없어요 오 언니 언니는 어깨 칠 때 난 그 영상 생각나 뭐? 찍어, 찍어, 빨리 찍어 언니들 너무 귀여워 영상팀 언니들이네요 은근히 재밌어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쇼핑하고 있어요? 아 그 얘기지? 아이쇼핑한다고 지금 다섯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쇼핑? 아이쇼핑 왜? 대박 그럼 단독도 있어? 아이쇼핑 아이쇼핑 그러면 아이 먹어도 있어? 아이 먹어 아이 먹방? 아이 먹방 그냥 뭐 눈으로만 보는 거지 그니까 마 아이쇼핑 안 되는 거야? 아이쇼핑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해요? 너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빙랑의 내 눈이 이런 노래가 안 되는 거 같아 그런 거 아니야? 아 뭐 노래야? 왜 이렇게 심각해? 저 굉장히, 굉장히悲傷 나 이首歌 아니 대답이 없어 나 대답했어 내가 만지고 너 차가운 그 손을 내가 보면 슬퍼져 내가 너 사랑하는 사람 아니었나 왜 대답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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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씨 대답이 듣고 싶은가요 제 대답은 NO예요 제가 오늘 찍은 미아 언니 보여줄게요 아 별로 절 찍으셨어요? 슬퍼 슬퍼 왜 이렇게 예뻐 왜 이렇게 왜 항상 이렇게 튀어나와시죠? 예쁘게 해야지 이 자식아 예쁘다 예쁘다 그 뭐지? 예쁘다 오히려 그거 보여드린다고 뭐? 신발 오늘 저희 아주 무서웠어요 엘레 언니들이야 제가 오늘 이렇게 입고 왔어요 누가 제 바르게 해요 누가 오게 바르게 해요 맞혀주세요 끝 맞히시는 분들께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칭찬 블랙이 미연 어떻게 알았어요? 네 하트맨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제 폰이 너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오래 하면 뜨거워 저희는 이제 살짝 나 어 뭐지? 걸으러 나가볼려고 네 또 올게요 드라이버로 갈게요 어르신 드라이버로 갈래? 드라이버로 갈래? 그래 또 올게요 내버버 안녕 내버버 오늘도 잘자고 오늘도 고맙고 사랑해 우와 내 얼굴 하트만 해 대박 진짜? 진짜 봐봐 너무 축하해 야 좀 맞춰주라 잠깐만 지금 하트보다 커지잖아 너가 맞춰야지 너 뒤로 가봐 내 팔 최대야 팔이 더 길어야 될 것 같은데 알았어 내 얼굴 하트보다 크네 진작 이럴 것이지 여러분 갈게요 슈아 씨도 인사하세요 안녕 안녕 여러분 슈아 오늘 왜 이렇게 거북이가 왜 이렇게 터틀 같아 터틀 아니 다 찍어봐 아 진짜 왜 이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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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미안해 피해 끝나고 제가 피해할게요 그래요 아 왜 이렇게 아기 거북이 같아 왜 거북이 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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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나 이거 빌려줘 간다 에너지 안녕 안녕 갈게요 안녕 파 넣어봐 안녕 바이바이 안녕 안녕 근데 물 뭐지 안녕 뿅 안녕 뿅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아무것도 아 아 아 아 아